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불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있기 때문에 방안 공기도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고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나 지하철이나 기차를 또 비행기를 통하여 이동할 수가 있고 또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연소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학적인 그러한 과정을 쉽게 얘기하자면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공급받고 산소에서 전자를 공급받아서 아주 급격하게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예를 들자면 아직 무성한 이파리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낙엽이 되게 되면 가연성, 불에 탈 수 있는, 쉽게 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산소와 같이 연합해서 플라스마가 되는 일종의 급격한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피로가 채워지는 것인데 그 불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불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불이 쇼파에 불이 났다 그러면 집을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요새 산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꽁초를 그냥 던져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불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과 재산을 다 잃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실 불러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요새 미사일을 쏴야 되고 얼마나 중동지방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나? 전쟁 소문이 자자하고 지진과 기근 소문이 자자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불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불임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방화하시는 분입니까? 불을 지르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영적인 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지만 그 영적인 불이 얼마나 이 삶 속에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불하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고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지하심이. 구약시대 때 그 성전이 움직이는 그런 장막 성전일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자심을 상징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불에는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속에 있는 불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재앙의 불이 전쟁의 불이 이러한 재앙의 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불에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에는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이라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그 말은 태워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면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소멸하는 죽이는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불은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떨어지는 불이에요. 그 재단에 얹혀있는 각을 뜬 시생재물의 각을 뜬 고기 위에 몸 위에 시생재물의 몸 저주받은 몸이죠. 갈기각이 찢은 몸 위에 제사를 때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면 그 불이 그 모든 번제단에 올려는 희생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은 그 불로 말미암아 축복과 생명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신의 그러한 교만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선택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수만 명이 동시에 불에 죽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역병의 재앙이 끝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재단 위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치유고 회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떨어뜨리는 그 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 하찮은 것이라고 멸시하고 또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을 생명을 주는 불로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축복하여 여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불이 여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른지라 하나님의 응답의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숙이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아론 제사장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린 하나님의 재단 위에 그 불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돌방성 난청이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우리 집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그 난청에 갑자기 귀가 뜨거운 그런 느낌이 들더니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의 불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안수할 때 하나님은 귀를 좀 잘 고치시는 것 같아. 물론 무릎이라든지 허리 질환도 잘 고치시지만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안수할 때 그분도 난청이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말이에요. 싹 들어오더니 귀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불, 치유의 불의 역사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의 불이, 생명의 불이, 권능의 불이 역사하여 우리를 영육간에 눌리면서 자유케하고 병력한 자를 강건케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동일한 불이세요. 대표적으로 에유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 비누하스와 홉니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향로를 분양을 했는데 아니 불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그냥 불살아버린 거야.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의미인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좋은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을 들였는데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위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불을 당긴 것이 아니라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당기는데 그냥 다른 불, 일반 자연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쓰는 불 이러한 불을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양을 한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래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죽는다고 그랬어요. 래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러 성서의 휘장 안 법개 위 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무 때나.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날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바로 속재소 위에 있는데 때를 포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때나 쑥쑥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목숨이라 이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잠을 잘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성전에서 구름기둥이 올라갈 때는 텐트를 그대로 걷고 구름기둥이 나아가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이 나아가야 됐다. 그 구름이 멈추고 내려오게 되면 그곳에 사방에 열두지파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그게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일 때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때예요.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또한 장소를 가려야 한다. 장소를 아무 장소나 가면 안 돼요. 지성서에 들어가는 것 함부로 들어가서는 죽음이에요. 대체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시침을 받고 덮임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소를 가리고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다 팔아서 드린다고 소원을 했어요. 전 성도들이 다 했어요. 바나바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성이 베드로 사도 앞에 그 재산을 다 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파는 밭의 일부를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 무슨 죄가 되냐. 내 돈 내가 조금 덜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소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드리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게 무슨 죽을 죄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인 것 성령의 역사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셔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갈 때 레유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성막 앞에 있는 장소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먹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영영한 규례라고 했어요.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혹시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시린 이 사람은 어떤 특권층이 아닙니다. 그건 자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 삼성과 같은 자들 나시린이요. 나시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이렇게 선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헌신하면 죽는다는 말이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린 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그냥 당장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극률과 자위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규례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한 자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금해야 될 건 뭐냐 약물 중독 이건 금이에요. 내 자신이 취하게 하는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알코올도 약물이에요. 니코틴도 약물이에요. 수면제나 불안증에 해는 향, 정신성, 의약품 이것도 다 마약의 종류예요. 이러한 것들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에 내 자신이 그 인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늘 정결하고 성결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따끗한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냐?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재물 산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다른 불로 분양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답과 미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것이 불이라는 게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진을 마치고 번재단을 찬하여 제사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 불은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들의 책무예요. 그래서 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자연적인 불을 집에서 쓰고 있는 불을 들에서 타고 있는 불을 담아다가 같은 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예를 들면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야 됩니다. 내가 꾼 꿈 내가 본 환상을 말하는 것 이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꿈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도 전해서는 안 돼요. 내가 꾼 꿈을 전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설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게 게시하신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공동체에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불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혀에는 또한 두 가지 다른 불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혀로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이념이나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번영을 전하고 이것을 중요시한다면 또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복음을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라 이겁니다. 재앙을 받는 길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 그것은 상대적인 예수야 절대적인 예수라고만 그러한 주장하지 마라. 이게 종교다원주의 마지막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음 이것은 바로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야. 야고버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밭귀를 불사르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사람의 혀가 말이에요. 지옥불에 붙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을 그냥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상처받는 말 비방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좌절시키는 말 말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이라. 이것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마귀의 무기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더러운 말이라도 너희는 입밖에 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혀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파괴적인 불이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혀를 조심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예요? 새해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혀, 지옥 불이 타는 혀가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언, 새로운 말을 하게 됐다. 새로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그 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혀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비결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처럼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키와 같아 온 큰 산과 작은 산을 두드러 깨는 타작 키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혀가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언어를 쓰는 혀가 되어야 된대요. 이것은 방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건네는 말 자체가 축복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요. 그야말로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참으로 그 낮은 데서 올려주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의 불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아무에게나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묻은 수건에 불을 붙여보세요. 불이 붙습니까? 불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가연성 그러한 소재에 불을 붙여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모든 소재가 불가연성이야. 왜냐하면 이게 불이 나면 타서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타지 않는 소재로 하게끔 돼있다. 그러나 불이 붙기 위해서는 마른 장작처럼 말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할 줄 알아야 돼요. 마른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잘 타는 것처럼 숯에 불을 붙으면 잘 타는 것처럼 냉과리 같은 그러한 숯은 연기만 나오고 사람만 괴롭히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탄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랑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으려면 심령이 갈급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메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는 재물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태우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태우는 바로 성결과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성령의 불이 그 영적인 지성소에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성이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들려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름기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시를 보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움직이는 걸 보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욕이 됩니까 여러분 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별 볼일 없네 하나도 존경할 것이 없어 그러면 밖에 버리운 소금처럼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24시간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밝게 빛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그 부패된 것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늘 간직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거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리고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던져도 잘 붙지를 않는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에요 너무 마른 장작이 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불을 짓고 불을 던지는 이러한 사약을 하지만은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에 쩔어서 불이 붙이 아니하는 불연체가 되고 말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어요 분쟁을 주러 왔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화평의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하는 자 화평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화목제물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중대한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리고 미신을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한 제사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이 질서가 있지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서로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마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믿음이 예배가 들어왔을 때 성교사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반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습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도요도미 히데요시대 서양의 성교사들이 보금을 전하 거기서 수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우리는 대형군 시대 때 천주교를 통해서 물론 보금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 보금이 들어왔어요 토마스 성교사를 통해서 대동강에 그 피가 뿌려진 보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양반들과 귀족들은 다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상인들만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말미야마 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쟁의 불을 던지심으로 말미야마 우리나라에 보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두 사람의 미국인 성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의 재물포항에 탓을 내리고 발을 디뎠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닙니까 아펜젤러 그 후로 이틀 후에 4월 7일 날 4월 5일 부활절 내 재물포항에 들어와서 4월 7일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얽매해 있는 이 저주의 굴레를 벗겨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생명의 빛과 자유함의 세계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아펜젤라는 학교 경신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는 또 연세학당을 세우고 또 스카우트인가 이건 이와학당을 세워서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복음의 여명이 싹뜨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제는 무궁화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샤론의 꽃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샤론의 꽃이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무궁화 무궁화의 학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바로 샤론의 꽃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 민족 우리의 조상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선 그 조선 그 자체가 말이요 낮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아니에요 희한한 민족이다 말이에요 선자 자체는 말이에요 양과 뭡니까 그 뭐죠 물고기 맞아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익투스 예수 크리스도스 히이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구원주신 예수 크리스도 바로 첫자인 익투스를 따라서 바로 물고기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조상인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희한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조사들이 알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크리스도 께서 던지신 이 불이 이 나라에 이미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이제는 전 세계 이 불이 동방의 촉불로서 밝히 빛나는 불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붙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의 복음화를 시작해야 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서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고 평양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날이 속히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에 던지는 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복음의 불을 던지는 우리 크리스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예수 크리스도께서 던지는 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사라지고 크리스도의 보변은 피를 뿌려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여명이 깨어나는 그날 성령의 불이 이 민족에 임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불이 온 나라에 퍼지고 이 남한의 일기까지 성령의 불이 퍼져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는 믿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이론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불을 받기 전에 능력을 받기 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하루에 5천명이 회개하고 3천명이 침내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예수 크리스도께서 던지시는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